Q. 자신이 도움드릴 수 있을까요? 항상 지던 느낌은 똑같이 진 것 같아서 화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첫 번째 판은 추번부터 잘 못 꿀린다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 판은 그래도 계도까지 왔는데 또 저번 경기에서부터 나오는 실수를 또 해가지고 좀 많이 화나고 아쉬운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서부권 팀들이랑 경기를 하게 되면 뭔가 이제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해서 온 것 같아서 항상 초반 경기 내용은 잘 풀리는데 뭔가 그 그냥 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지는 느낌으로 좀 많이 지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들이 좀 화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약간 저희가 세게 해야 될 타이밍이 초반에 엄청 많았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좀 많이 그 생각보다 더 세게 못한 점이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. 플레이오프 진출은 좌절됐지만 좀 일단은 이전에 이제 인터뷰에서 얘기 드렸던 그런 결과를 못 내게 돼서 팬분들에게 굉장히 이제 죄송한 마음이고 저희가 남은 경기 뭐 사실 사실 팬분들이 더 화가 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잘 준비해서 남은 경기 유중앰이라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